네, 안녕하세요, 실기로운 스테빌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내용은요, 만약 한국이 미국식 스테빌코인 규제 모델을 도입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시나리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네,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규제에 좀 신중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좀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만약 미국의 그 일단 저지르고 보자 같은, 뭐랄까 시장 주도적인 스테빌코인 모델을 정말 도입한다면, 그 파괴적 혁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시나리오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미국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스테빌코인 법안을 마련했어요. 아, 드디어 연방 차원에서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스테빌코인 발행사, 등록해라,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발행한 코인 가치만큼, 딱 1대 1 비율로 준비금을 확실히 쌓아둬라, 이걸 강제한 거죠. 음, 그러니까 투명성하고 소비저보, 이게 목적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준비금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랑 공시의무도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를 딱 만들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혀요. 근데 자료 보니까, 그 은행 외의 기관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신탁 보호 효과를 필수로 걸었다는 점이 좀 흥미롭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행 아닌 핀테크 기업 같은 곳들도 발행은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네. 다만 고객 자산만큼은 발행사 고유 자산이랑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강세한 겁니다. 일존의 안전장치죠. 아, 그럼 만약에 발행사가 혹시 파산하더라도 고객 돈은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고객의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보호받을 수 있게, 비은행 기관이 참여하려면 이건 꼭 지켜야 하는 뭐랄까 전제 조건인 셈이죠. 그렇군요. 규제트는 만들었는데, 그 접근 방식 자체는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미국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 철저하게 시장 기반, 그리고 민간 주도용이라는 거예요. 음... 연방 법제와는 비교적 최근이지만, 사실 그 실제 시장은 활실 이전부터 기업들이 그냥 주정부의 송금원 면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라이센스 같은 거요. 네. 그런 걸 기반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형성해 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가 혁신 속조를 좀 못 따라간 측면도 있고요. 아, 규제보다는 시장하고 기술이 먼저 확 앞서나간 형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자료에서도 금융회사보다는 그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블 코인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딱 지적하더라고요. 써클이 발행하는 그 달러 연동 스테블 코인, USDC나 아니면 페이팔의 PYUSD처럼요. 맞아요. 와, 이건 뭐 테크 기업이 사실상 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셈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들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써클, 페이팔,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은 단순히 코인만 빡 발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체 결제 시스템도 갖추고요. 또 확보한 준비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요. 와, 발행, 결제, 자산운용까지. 네. 이게 미국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한국이 이런 미국식 시장 주도형 민간 모델을 채택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어, 자료에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유력한 발행 주체가 될 가능성, 이걸 되게 높게 보고 있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 기업은 이미 뭐 수천만 명 사용자 기반 가지고 있죠. 강력한 결제 인프라 이미 다 깔려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재의 문턱만 딱 넘으면, 어쩌면 은행보다 훨씬 마르게 시장을 그냥 장악할 잠재력이 충분한 거죠. 와, 속도전이 되겠네요. 네, 미국처럼 만약 규제가 시장 형석 이후에 따라 붙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아마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질 겁니다. 근데 그 혁신 속도는 정말 빠르겠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어떤 우려죠? 그러니까 그 빠른 시장 확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보험의 공대 문제예요. 초기 혼란기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크고요. 아,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막 빠르게 확산하면, 나중에 혹시 나올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CBDC 있잖아요. 네, CBDC. 그거랑 역할이 좀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우, 그거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라면, 정부 주도에 CBDC가 딱 나왔을 때 설 자리가 좀 애매해질 수 있죠. 음, 그렇죠. 자료에서는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그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 플랫폼 토스는 써클처럼 직접 발행도 하고, 우룡도 하고. 아, 직접 다 하는 모델. 네, 카카오페이는 페이팔처럼 기존 결제망이랑 연동하는 데 집중하고, 또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처럼 웹3 지갑,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 자산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갑 서비스랑 연계하는 걸 강화할 수 있겠죠. 이야, 정말 규제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이미 준비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식 모델은 빠른 시장 활성화, 혁신 촉진, 이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초기 규제 공백 때문에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이나 나중에 나올 CBDC와 충돌할 가능성,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시 신뢰 구축의 문제예요. 신뢰요? 네, 미국 모델을 만약 따른다면 한국은 단순히 시장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신뢰 보장 인프라, 그리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진짜 촘촘하게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요? 네, 미국처럼 시장이 먼저 확 커지고 규제가 뒤따라가는 방식은, 사실 한국의 금융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 인식 수준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준비 없이 섣버이 도입한다면, 미국 모델의 장점인 그 유연성이나 혁신성이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만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처음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미국식 모델의 가능성과 또 위험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정반대의 접근법은 어떨까요? 정반대라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규제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뭐 예를 들면 일본식 모델 같은 거요. 그걸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아, 일본 모델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지, 그리고 CBDC와는 또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질문은 저희 다음 탐구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좀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